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면입니다. 오늘 송정죽도공원에 소나무를 지금 잘라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나무는 벌써 한 3년 전에 비해 했습니다. 지금 저 나무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기간에 저거를 자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영면입니다. 여러분도 나무 잘라진 것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가시 쪽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쪽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이 뭔 Everyday 아니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데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기에는 송일정 입니다 송정 축도공은 독일정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송일정 마당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송일정 정체가 지금 다 변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참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공사각 라는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 자 영상은bas의 addressed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